유아기는 일생의 기초체력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때입니다. 귀엽게 뛰노는 걸음마다 넘치는 건강을 심어주세요. 속삭이는 숨결마다 턱운한 사랑을 담아주세요. 비오비타 비오비타는 위장을 튼튼히 해주는 살아있는 유산균에 필수성장 비타민이 가득 들어있어 튼튼한 어린이로 자라게 합니다. 영양이 듬뿍, 소화도 만점, 어린이 유산균 영양제 비오비타 음주 전후 헛배가 부르고 소화가 안될 때 비오티스를 복용해 보십시오. 식중독, 장질환 예방에도 좋습니다. 성인용 유산균 제재 비오티스